아 내가 얼만큼 자는지 내가 얼만큼 게으른지 수면 추적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애플워치가 있긴 한데 이게 배터리가 워낙 짧아서 보통은 낮에는 차고 다니다가 밤에는 충전하는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더라구요 밤에도 찰 수 있는 배터리가 오래가는 스마트워치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미밴드6를 얼마 전에 구매를 했습니다 뭐 일주일 정도 됐구요 5만원짜리 치고는 뭐 거의 안되는 기능은 없더라구요 워치페이스가 좀 심덕스러운 것들이 좀 있긴 한데 제가 원피스, 블리치, 나루토 다 보긴 했는데 뭐 기멸의 컬러도 다 보긴 했는데 뭐 스펀지밥도 다 봤는데 내가 항마력이 좀 딸린 것도 좀 있고 아 이게 내 나이에 좀 이런 건 좀 아니지 않나 일단 전화 미러링은 할 수 있긴 한데 거절할 수도 있긴 한데 받는 건 안되는 것 같아요 뭐 전화 받는 버튼이 없습니다 뭐 스피커랑 마이크가 내장되어 있는 제품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카톡이나 메시지가 와도 볼 수는 있는데 답장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밴드는 기록하고 체크하고 보여주고 알려주는 기능만 하는 제품이다 그래서 만약에 좀 더 헤비하게 쓴다면 선택 상황에서 제외되는 제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제가 일주일에 5일은 서핑을 다녀요 근데 전화는 받아야 돼 마냥 할 양은 아닌 거죠 바닷가에 스마트폰을 들고 갈 수가 없잖아요 뭐 슈트에 주머니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바다 위에서 전화를 받을 수도 없고 바다 위에서 전화 받다가 놓치면 그냥 꼬로록인데 뭐 이럴 때는 뭐 셀룰러가 되는 스마트 워치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뭐 일단 수면 추적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긴 했는데 뭐 제가 불면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잠을 그렇게 많이 자는 것도 아니라서 궁금증이 해결되고 나니까 또 하나의 호기심이 생기더라구요 우리집 고양이는 얼마나 잠을 잘까 그래서 우리집의 한량인 킹이 모기 한번 채워봤는데 사이즈가 딱 맞아 제 손목보다는 고양이 목이 좀 더 두껍기는 해요 뭐 끝에서 두번째로 채우니까 채워지더라구요 저의 고양이 몸무게가 한 5.5 정도 되는데 뭐 어지간한 고양이는 대부분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싶지만 얼굴이 좀 큰 애들은 좀 힘들지 않을까 싶구요 뭐 애플워치는 뭐 알루미늄 바디라서 고양이 목에 걸기에는 좀 무겁기도 할 것 같고 뭐 옆으로 두껍기도 하고 그래서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었는데 미밴드는 얇아서 뭐 그렇게 불편해 하진 않는 것 같더라구요 조금 근지러워 하는 것 같긴 합니다 조금 큰 애들은 애플워치 40mm가 낫지 않을까 싶구요 고양이한테 채우게 되면은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없는 기능이 있어요 일단 만보기 기능 됩니다 이 녀석이 오늘 하루 얼마나 놀았나 얼마나 띠댕겼나 확인할 수 있구요 뚱냥이들한테는 유용한 기능이겠죠 수면 체크가 좀 되다가 안되다가 합니다 수면 체크 측정하는 기준을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제 추측으로는 심박수인 것 같아요 근데 킹이는 누워있길 많이 누워있지 잠을 많이는 안 자는 것 같아요 gps 수신 됩니다 러닝 앱 켜면 대략의 위치가 확인이 되구요 뭐 자세하게 위치 확인은 안 되는 것 같고 블루투스 수신 상태에 따라서 워치에 진동을 올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 잃어버리면 이걸로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심박수 측정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좀 더 타이트하게 차라고 하는데 아 그러면 고양이가 불편해 할까봐 이게 아마 털 때문에 측정이 제대로 안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아메숏 정특이 오래 못 뛰거든요 이런 고양이들한테 심박수 측정해주면은 유용한 기능이 될 것 같은데 아 잘 모르겠어요 오래 앉은 경고는 아예 안뜹니다 뭐 앉아있는 기준도 좀 애매하기도 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